네, 오늘은 또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 모시고 중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5중전회가 끝났어요? 네, 오늘 개막이 됐습니다. 며칠짜리 이벤트예요, 이게? 이거는 보통 4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3중전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숫자가 바뀌던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나서 몇 번째 회의냐고 보는 건데 이번에 다섯 번째 하는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차 회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네, 맞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네, 근데 이거 5중전회가 좀 중요한 게 이게 5년에 한 번 진행하는 회의다 보니까 앞에 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가져갈 건지 큰 그림을 그려주는 회의다 보니까 다른 회의들 대비해서 조금 더 상징성이 있는 회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다 끝났다니까 이제 내용이 다 나왔을 텐데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근데 이게 너무 아쉽게도 사실 원래는 폐막을 하고 그날 저녁에 관련된 공문을 발표를 해요. 중국의 정부의 특징이 이거를 글자로 6천자짜리로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한 5페이지로 공개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오늘은 공개를 안 했어요. 회의록을? 무슨 얘기 했는지? 네, 회의록 공개를 안 하고 내일 오전 10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조금 이게 좀 시장의 영향을 내일 더 주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하면 중국 장중에 발표를 하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끝나고 하는데? 그러게요. 조금 더 뭔가 뭐랄까? 중요한 내용을 공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누가 쓰다가 저장 버튼 안 누르고 날렸나? 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원래는 그냥 문건 하나를 공개하는 거였는데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라고 조금 더 격상시켜서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 설명할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아직 공개 안 되고 있다?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순수 형 경건이 그럼 내일도 나오셔야 되겠네요? 오늘은 할 얘기 별로 없네?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정부가 좀 얘기했던 거 위주로 해서 어떤 내용이 담길 건지에 대한 예상? 네.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지난 13차 5개년, 그러니까 이번 5중전에서는 14차 5개년을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 5개년 때 2020년까지 포함되는 계획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도시와요 이런 목표치를 쭉 제시한 거가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점검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5중전에 끝날 때는 글자로만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단어들로 설명을 많이 이어가요. 지난 13차 5개년에서는 혁신, 협력, 그린, 개방, 공유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단어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 육천자를 차근차근 잘 살펴보면 거기서 했던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공급치 구조계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그때 철강, 석탄, 화학 이런 산업들 스크랩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공급, 과잉인 산업들을 유유 설비 처리를 많이 했던 5년이었고요. 이게 2017년에 좀 집중해서 많이 됐었죠.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돈원 간의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하는 양회, 3월 달에 하는 양회에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치들을 지난번에도 5중 전에 끝나고 양회에서 목표치들을 제시를 했는데 달성을 못할 법한 것들이 꽤 보여요. 원래는 거의 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코로나도 있었고 사실은 중국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가늠해보면 리즈너블하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성 못한 것 중에서 이번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도 있겠네요. 달성 못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들은 뭐냐면 1번이 호적 인구 도시화율이에요. 이게 상주가 있고 호적이 있는데 상주는 약간 농민공분들이 대도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게 따로 발급이 되는데 그 지역에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그냥 상주에서 일만 하시는 분들이고 호적을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의 비중이 원래 목표치가 있었는데 그걸 달성을 못할 것 같아요. 그거에 더 나눠주면 되는 걸 왜 그걸 못해요? 그게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도달을 못한 거죠. 각 개인들이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GDP 대비해서 R&D 투자 비중이 있는데 이것도 달성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석에너지 소비량 축소 목표가 있어요. 이것도 달성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중국 정부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뒤에 제가 말씀드린 쌍순환 중국 관련돼서 하반기에 가장 많이 들으셨을 단어 같은데 영어로 하면 듀얼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달성 못할 법한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성 못할 것 같은 걸 최근에 중국 정부가 강조했다?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고? 네. 그래서 이게 14차 5개년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들을 위주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호적 인구 숫자를 좀 늘리고 그렇죠. 도시화율이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국제사는 호적 인구를 늘리고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쌍순환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보면 이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내순환, 두 번째가 외순환 그러니까 사실 되게 뻔한 말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도 해야 되고 수출도 잘해야 돼 이 소리예요.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강과를 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하지? 그런데 이제 내순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화율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식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봐야 되니까 일단 1번으로는 호구제 개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수를 통해서 호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기준을 만족해야 그 호구를 받고 못 받고 해요? 일단 세금이 좀 가장 비중이 크기는 해요. 그 말은 소득 높아야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성실하게 납부를 계속 해왔냐 금액보다도 그 기간을 좀 더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중국의 생각보다 도시화율이 높지가 않아요. 도시화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화율을 더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하면서 중산층이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사실 소매 판매가 원래 10% 때 11%, 10%, 8% 지금 마이너스 같다가 최근에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이 레벨이 원래 평균 한 8% 돼서 최근에 움직였다면 정상적이면 이걸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내수를? 네. 내수를 더 진작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중산층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게 우리도 내수 좀 키우자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수를 키우려면 일단 사람들이 주머니가 채워줘야 뭘 사고 그리고 내수 시장에 나오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또 자꾸 사고 싶으니까 사고 그런데 두 개가 다 쉽지 않잖아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자 누가 높이기 싫어서 안 높이나요? 그렇죠. 소득을 높이자 소득이 높아지면 좋죠.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건데 네. 그럼 중국은 뭘, 정부는 그걸 위해서 뭘 더 구체적으로 할지까지가 나와야 아, 이렇게 하려는가 보다 알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내일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호구를, 호적을, 주민등록증 우리나라 치면 그거 그 지역의 대도시 걸 받으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일절 못 누렸는데 이런 복지를 누리게 되면 원래는 그 관련된 비용을 정말 많이 지불을 했어야 됐어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원래 100을 갖고 있던 거에서 한 50은 기본 비용을 나갔는데 여기서 한 30 정도만 쓰게 되고 나머지가 더 많아지면 이분들이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니까 정부가 보조금 주는 셈이네요. 그 나머지는 정부 돈으로 채울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왜 지금 내 순환을 얘기할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왜 순환이랑도 같이 맞물리는데 사실은 중국이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갈등을 이어가면서 사실 경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미국의 제재 강도가 더 강해지거나 그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기술 국산화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일단 받쳐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수출 안 되고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산업은 내수 산업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 미국의 이런 압박에서 기술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면 경기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수 활성화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쌍순환이 사실 제가 중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문건이나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보니까 결국은 이게 중국 제조 2025더라고요. 정말 핵심 내용을 보니까. 내수 활성화도 결국은 2025를 하기 위한 일종의 천리마 운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준비 과정인 거죠.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수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서 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제가 준비한 차트 1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IMF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게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랑 미국의 GDP 비중을 본 거예요. 글로벌에서. 이걸 보면은 2016년에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랑 환율이 동등하다고 봤을 때 구매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구매력을 보는 건데 이게 중국이 이미 추월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게 막 교체 수요가 일어나면서 한번 크게 구매력이 바뀌는 교체되는 이런 것들이 구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머니 사정들은 나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쓰려면 쓸 수 있다.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저축 잡고 하느라고 그렇고 뭔가 살만한 물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쟁여놓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5G나 지금 미국 제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결합해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러면 이런 기술을 중국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이 더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순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순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외순환을 한번 살펴보면 외순환은 당연히 수출해야 되는 건데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면 차트 2번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차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GDP에서 글로벌 GDP에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데 앞에는 구매력 기준으로 본 거고 중국이 2019년 기준으로 이미 한 1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괴리가 굉장히 많이 좁혀진 거죠. 세계 공장. 사실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 중국이 더 이상 외부 수요만으로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경기를 이끌어가기에는. 그러니까 외부 수요라는 게 수출을 의미하는 건데 충분히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되겠네요. 더 늘리기 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중국이 이제 외순환을 뭔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저부가 가치사랑 수출로는 어렵다는 거죠. 2025겠죠 그게. 네. 그래서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제조 20위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나 소재 장비 이런 거를 이제 팔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팔게 되면 무슨 또 효과가 있냐면 이게 내순환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높은 가격의 상품들,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팔면 그건 가격이 높잖아요. 많이 남겠죠. 네. 그 나라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서큘레이션, 이 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사실 최근에 좀 쌍순환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수 활성화하고 수출 더 열심히 해보자. 네. 그런데 일단 단기로는 내수로 버티면서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자.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주로 주요 목적이다라고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들어도 아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중국 정부가 이런 거 하고 싶겠다. 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싶잖아요. 모든 나라 정부가 다 하고 싶은 게 쌍순환일 것 같은데 중국도 그러니까 쌍순환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중국이 그럼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와서 쌍순환을 가속화시킬 거냐. 아마 카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중국이 중국 정부의 돈으로 어떤 것을 좀 실제로 할 거냐. 그거는 바로 이제 산업의 변화와도 직결되고 그게 결국 성공하든 안 하든 일단 그 산업은 좀 시끌시끌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런데 오늘 일단 하루이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내수주가 정말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조금 올드스토리스는 있지만 자동차, 가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제약바이오 이런 거는 사실 중국 정부가 충분히 내수로 커버가 되고 또 그 말은 미국의 어떤 간섭 없이 중국이 보조금을 주고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결을 다시 한 번 좀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그게 한 번 나오고 나서 자동차 하향, 가전 하향 이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조금 줘서. 그때는 이제 뭐랄까 침투율이 낮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소득이 낮았던 분들이 그걸 사면서 확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분들 비중이 높아진 거고 그래서 새롭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 침투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소비층으로 끌어올리자. 그랬을 때 보조금이 나왔을 때 효과와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는 있어요.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켜보면 내일 나옵니까? 내일 일단 큰 그림은 제시는 해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정말 구체적인 건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걸 여쭤볼까요? 보통 이런 거는 내수를 살리고 수출을 강화합시다는 그냥 입버릇처럼 던지기도 하잖아요, 정부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옛날 정부나 이번 정부나 마찬가지로. 그냥 의뢰하던 말구나. 하던 얘기 한다는 거구나.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던져놓으면 꼭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가끔 그냥 하던 소리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진짜 정부가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 뭐라도 하겠구나. 잘 한번 지켜보자 이거예요? 일단은 사실 미중 분쟁이 되게 격화되었을 최근 2년 동안은 말만 던지고 안 했던 경험이 훨씬 많았어요. 시장의 신뢰를 좀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선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미국이 그거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도 사실은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다 중국 정부가? 네. 그전에는 사실 좀 처음이고 미국이랑 이렇게까지 격화됐던 거는 갑자기 관세를 막 높이고 이런 경험은 없었으니까 조금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액티브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들이 있겠다. 저라면 금리 일단 낮출 것 같은데요 그럼? 중국 금리 나름대로 낮출 만한 여지가 꽤 있죠? 여지가 꽤 있죠. 왜냐하면 론 프라임 레이시라고 중국 대출 우대금리가 기준금리인데 그게 3.85%예요. 글로벌리 가장 높은 레벨인 거라 주요국 중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내릴 여력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정확히는 없어요. 걱정하는 바도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분위기상. 네. 알겠어요. 쌍순환 말고 뭐 또 해야 될 숙제? 뭐 있어요? 아까 친환경 쪽으로 좀 더 하자는 거 숙제 다 못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것도 있는데 그 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은 그 외순환이 말씀 주셨다시피 수출하는 게 다 하고 싶죠. 다 비싼 물건 팔고 싶은데 그거 하려면 사실 이제 중국어로는 큰형님을 따거라고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주제 미국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거기랑 싸우고 있는 거라 중국이 일단 거기랑 동등한 입장이 돼야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자기가 팔고 싶은 거 팔고 기술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미국 방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기적으로 비껴나가는 게 내수 활성화 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위안화 국제화를 지금은 정말 빨리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위안화 국제화가 진짜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장기적으로는 중국 돈이 세계화폐가 되면 좋기야 좋지. 그렇죠. 그건 우리도 좋죠. 원화가 국제화화폐 되면 우리도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거 급하다 할 만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미국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바이든이 돼도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 압박이 약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우리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뭔가 좀 점령당할 수 있겠다. 우리 전략이 좀 먹히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정말 천천히 준비했다면 이제는 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번 13차 5개년 때도 금융시장 개방이 주요 골자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한 건 없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최근 1, 2년 동안에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위안화가 정말 빠르게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위안화 한율이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거를 원래는 다 차단하다가 이거를 승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 개방이 정말 빨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중국 채권 잘 팔린다고 하더군요. 네. 뭐 부른 게 갑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주식이랑 채권 관점에서 최근에 위안화가 절상되는데 좀 다른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3번을 보시면 이게 유안화랑 제가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 순매수하는 걸 그린 건데 보통은 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하면 위안화도 강세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유안화 강세라는 건 환차액도 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더 들어오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유안이 이렇게 강한데. 외국인은 안 들어온다? 좀 주식이 순매입이 좀 지진부진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다음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4번 차트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유안화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채권사로 들어온 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중국 시장에 생기는 현상들이 있다. 사실은 중국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들이 있고 중국도 이걸 굉장히 직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안화 국제화가 정말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정말 좀 가속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당분간은 수출보다는 수입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아요. 내수를 좀 활성화하는 기간에는 수입을 많이 해서 수입할 때 최대한 유안화로 결제하게끔 유도를 좀 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체의 무역 결제 규모에서 유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미미한데 이것도 동시에 좀 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유안화 갖고 있다가 그걸 중국 외환시장에 팔면 아무 소용없고 들고 있다가 중국에서 수입해 갈 일이 있을 때 그걸로 그냥 사면 어떻겠니 그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들고 있는 기간에 코스트나 비용을 생각해보면 유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계속 절상을 좀 시키는 이런 기조들이 물론 최근에 속도 조절은 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성들이 좀 일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최근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유안화의 현재 강세는 중국 정부가 원하거나 유도한 경향이 있는 거라면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방향성 전환은 좀 낮지 않나 생각해요. 다시 약세로 가지지는 않을 거다? 네. 대신에 최근에 중국이 유안화가 너무 빨리 강세가 되니까 이거를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고요. 중간에 속도를 조금 약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 자금을 자꾸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는 증시를 활성화시켜서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까? 중국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열심히 해도 그거 다 소화되게 만들고 그러면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그 돈으로 그냥 부채 갚고 땡 하면 되니까. 그러려고 그런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같이 가는 구조 중에 하나인 건데 사실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지금은 물론 부채도 봐야겠지만 지금 유안화를 국제화시켜서 일단은 미국이랑 그래도 조금은 동등한 위치에 갈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다. 어쨌든 사실 기축통화국이 돼야 발언권이 생기고 그래야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류에 의해서 중국이 지금 이쪽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조치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안화 국제화는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국제화가 사실은 하루 이틀 될 거는 아닐 거고 중국도 알 것 같거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놀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당장 트럼프하고는 당장 싸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30년이면 되려나 싶을 만한 장기 프로젝트를 지금 시동을 열심히 걸어서 트럼프를 이긴다? 그게 그 작전이 맞나 싶기는 하는 생각도 들고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쌍순환을 보면서 뭐랄까 이거 좀 추상적인 거 아닌가? 구체적인 뭔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하는데 사실 중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은 리더십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목표를 주면 보고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30년이라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 뭐 하겠죠. 하고 싶겠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궁금한 거라서 그걸 알아야 진짜 가겠구나 아니면 저러다 말겠구나 우리는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계속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요인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혹은 그 이후에 차차로 나올 거긴 한데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가속화될 거다. 네. 그게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라는 경향으로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넓힐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회 넓히면 얼른 들어가서 투자를 하되 내수가 커질 때 도움될 만한 자산에 투자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일단은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그런 주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좀 위험 선호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수 쪽은 사실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랑 트러블 있을 때 그쪽은 안전한 거고요.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2020년이 이제 대부분 지나서 내년에는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막연한 질문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예상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알려달라는 분들 꽤 있죠 이제. 2021 차이나 전망 좀 써주세요. 그렇죠. 저도 일단 전망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미국 대선이 누가 결정이 돼서 중국이랑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 기반으로는 일단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은데 바이든이 돼도 사실 대중 강경책이 크게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라 분위기상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트럼프랑 달리 바이든은 TPP같이 다자간 동맹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삼 동맹국이 모여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자유무역을 기조를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관세가 더 떨어질지는 일단 봐야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더 높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클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사실 바이든이 반독점법이나 사실 여러 가지 좀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시장은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두려운 거니까 안 좋은 걸 이미 아는 거는 반영이 되는 거는 일정 수준에서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좀 시장치형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당연히 중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기에 트럼프가 최악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마켓 프렌들리한 사람은 아니죠. 바로 다음날 입장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남아있는 질문이 한두 개 정도 있고 아마 실시간 채팅창에서 같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게 계실 텐데 잠깐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도 전달하고 오늘 저녁 프로그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황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음! 향기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디퓨저야. 음!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네. 음... 역시 질문들의 수준이 높으십니다. 하하하하 미국이 코로나로 경제 타격을 크게 입었는데 조금 쉬지 않을까요? 미국도? 중국 때리는 거? 그거는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긴 한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드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네. 사실 뭐 남을 공격할 때는 내가 상처가 없을 때 가능한 거라 말씀 주신 대로 그 강도가 2008년처럼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그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뭔가 내가 역사에 중국을 때려 눕힌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할 가능성들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 이제 대통령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고 끝이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네. 다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망가지든 말든 그걸 보긴 보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사실은 뭐... 중국은 요즘 뭐가 고민입니까? 그냥 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중국의 고민. 오래된 고민도 있고 약간 오해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고민은 사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1순위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스럽겠다. 네. 일단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사실 경기를 부스팅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패권 반열에 올라가지? 이런 것들의 근간이 돼서 다 이렇게 뭔가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인 것 같아요. 빨리 우리가 크면 미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안 보고 저 공격을 멈출 것이다? 네. 일단은 그래도 비등비등한 위치에는 가야 된다. 비등비등한 위치에 갖고 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공격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움츠러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실 굉장히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구조에나 이런 거에는 어떤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국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IT 기술들,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도 사실 정책 보고 달리니까 IT텍이 수익률이 워낙 좋았어요. 물론 출렁출렁이면서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중국의 구경제 지수 대표적으로 굴뚝산업 많은 지수, 상업종합이나 이런 애들 대비해서 IT텍, 내수 이런 거 비중이 높은 차이넥스트, 중국의 창업판, 과창판, 과학혁신 창업판 그다음에 항생테크 이런 지수들은 수익률이 거의 40에서 60%예요. 지수가 요즘 그래서 이런 수익률만 봐도 눈에 보이는 숫자만 봐도 정부 정책이 명확하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수입한 물건들의 품목들을 쪼개서 보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와중에서도 수입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정말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그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길게 보면 중국이 돈 풀고 열심히 산업 발전시킨 덕을 전 세계에서 사실 제일 많이 본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사실 중국의 곁불을 많이 쬐 나라인데 중국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오늘 쭉 설명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면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수혜와 피해 업종이 좀 바뀔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사실 단기로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중기, 단기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중간제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국이 필요하고 가져가서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장기로 갔을 때는 중국이 사실 이미 중간제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도 꽤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 첨단 기술 영역에서 이거를 넘어선다고 하면 우리나라랑 같이 코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영향력이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호랑이 키우고 있는 거다? 예전에는 열심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는 게 중국의 목표일 때는 서로 좋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건 중국도 직접 만들려고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5번 차트를 보시면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이게 글로벌 지식재산권 기구라는 데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발행을 하는지 그다음에 관련된 논문이 얼마나 나오는지 80가지 항목을 가지고 만드는 지수인데 이게 순위예요.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건데 중국이 사실 미국을 꽤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알던 짝퉁만 만들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주식이 이쪽으로 가는 상승률이 높은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데이터들도 이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차트 6번을 보시면 이게 글로벌리 유니콘 기업들을 집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도넛 차트가 개수 기준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개수 기준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아요. 중국이 2등인데 이걸 이제 기업 가치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이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상장을 어디로 하느냐 지금 이제 본토 시장 특히 과창판 이런 데로 상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홍콩도 동지 상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상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입장이나 그다음에 자금 조달을 더 많이 받아서 이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기반들이 충분히 중국은 있다. 이미 그 성과가 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의 신경제 테크 기업들 좀 잘 들여다보자. 거기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내수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내년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자 오늘은 중국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죠? 더 알려주실 만한 내용은 오늘은 보따리 갖고 온 거 다 푸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공보가 발표문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오면 바로 좀 와서 설명해 주세요. 네. 혹시 못 나오면 제가 자료를 또 쓰니까 자료라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증권의 박수현 수석 연구원이었고요. 오늘은 7시 같이 안 됐는데 이 프로 조금 일찍 퇴근하려 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신뢰하게 물어봐 신뢰하게 물어봐